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뱅크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뭔가 맞춰진 느낌 자 이렇게 불크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야아 된다 아 이거 들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뱅크로 나왔죠 지금 네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나씩 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뱅크가 완성이 되어갑니다 미친 이럴수가 어 아아 나 뭐한거야 나 뭐한거야 서브창 서브창 오케이 서브창 안고야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되구요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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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 타 후우 아 지금 또 강화 때문에 이렇게 또 폐가 망진하나요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여기서 이제 아 지금 재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재료 좀 구하러 가겠습니다 블루 선코어 2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여기 누가 팔던데 여기에 누가 팔 이거 이건 아니고 누가 팔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 그사람 파시던 분 한 분 계셨었는데 못봤나요 같이 어 보신 분들 달리는 아이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어 뭐야 아 파티네 어 잠깐만 보자 와 모든 데미지도 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아 어 생각지도 못한 결과 나왔는데요 네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재료를 좀 사야될 것 같아요 네 블루 썬버드 2입니다 불선2 아니 블루 썬버드 코어였나? 어 잠시만요 누가 나한테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건 템장 좀 잠깐만 네 아 네 지금 이제 너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거래를 아이 감사 아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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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썬버드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귀한 템을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IV 이거였던 것 같은데 포인듯 이런 것 뜸 애델에서 애델이 뭐죠 애델이? 아 지금 이게 튜닝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마력의 아 저 눈이 침침해서 뭐예요 이거 한번 봐 줘보세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뭐라서 정력이 깃든 절정 뭐 잘 안 보여요 지금 가만히 있어 가까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리찬서스님 정력이 깃든 절정 뭐예요? 뭐라 써져 있는 거야 이거 로바임 캄프 잠시만요 네 로 로바임 캄프 시벌년 예 레전드 뭐 뭐라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벌이 예 잘 안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아 눈이 침침해가지고 희한이 머소스에 환영입니다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명장패화와 함께합니다 가 아니라 오 오 이거를 이제 그 방패에다가 해주면은 튜닝이 된다는 거죠 오가 플러스 된다는 거죠 잘 봤습니다 네 아 뭐하세요 받으세요 받으시라니까 참 받으세요 빨리 그거 엄청 비싼거 아 그래요? 오오 그렇구나 예 빨리 자 거래요 마스터님 거래 마스터님 뭐하시죠? 유튜브에도 올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여기 올릴거에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으아 싸늘하다 왜 동그라미를 안 눌러볼까 왜 동그라미를 안 눌러볼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하하하하 아니 예 알아채신거 같아요 예 자 동그라미 보시고 아 네 자 받으시구요 자 유튜브에도 영상 녹화 계속 올려주세요 아 그래요? 어디 그 어 9533님께서 네 9533님께서 지금 자주 오시는거 봐서 지금 올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 아까 그 뭐하다 말았죠? 어 맞아맞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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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재료가 없었죠? 아 죄송합니다 자 물방 4짜리 물방 4짜리 코어젭을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cht 오케이 나이스 트우윽 갑니다 휴 줄거에요 가 갑잠깡 와아 여기 이 자리 안되네 밑으로가자ico 우와아 이거 깨지겠다 여기도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좋다 좋다 아아 게임 삭자기 좋다 자 올라갑니다 댐클셋으로 올라갑니다 좋다 지금 좋다 그렇죠 좋다 네 아 이거는 진짜 행운 끼신분만 해야겠네 야 이거 다 행운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아 이거는 안될것같아 이거는 행운이 진짜 만땅으로 되어있어야만 그래야지만 될것같은데요 가자 가자 오우 갑시다 오우 오우 와우음 아 나 이거 어떻게 된거야 휴 20몇가지 간게 기적이었나보네 아 이거는 행운 높으신 분 한테 부탁을 해야겠네요 아 이거 어떻게 되지? 행운계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자체 케잌 쉐뷔시 행운을 껴야겠다 여기에 행운이 있을거라고 생각.. 아 행운 10있네 오케이 행운까지 껴서 갑시다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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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10 20이 딱 좋은데 올라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7까지도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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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자 제발 아 제발 와 나 20몇 어떻게 뛴거야 나는 와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 올라가 그래 그래 멈추지마 멈추지마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 멈출까요 여기서 10 20 자 나왔습니다 12 20 나왔는데요 뭐죠? 아 아 돈이 어디서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아 나 근데 이게 내가 행운이 행운이 안 돼가지고 아 아 행운이 제가 안 돼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거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우 오우 씨 오우 미쳤다 오우 멈출까 오우 오우 고집을 살살 만져요 네에에에 자아 가자 와아 나 눈 감고 눈 감았는데 감정 깡 와 됐어 와아 와 미쳤다 야 어우야 살짝 만져주자 네 쓰담쓰담 자아 제발 붙어줘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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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 붙어 와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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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돈 얼마짜린데 이거요? 어 뭐 한 게임 돈으로 한 몇십억 하죠 네 다시 갑니다 아 아 아 멈출걸 실탄 싫다는 많이 있습니다 명장은 그 이후에 강화를 끊지 못했어요 명장이 강화 그만하겠다는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명장은 그 다음부터 블루 썸버드를 파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연 인연 참 지속하죠 아기 돌보듯이 일로와 우쭈쭈 그렇지 우쭈쭈쭈 이거 먹자 맘마 먹자 맘마 맘마 먹자 아 싫어? 그럼 이쪽에서 먹자 맘마 먹자 먹어야돼 먹어야 몸에 좋은거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몸에 좋은거야 맘마 먹자 여기까지는 돼요 맘마 먹자 왜 자꾸 토하는거니 맘마 먹자 착하지? 밥 먹자 아 아까 너무 좋았는데 아 밥을 먹으라고 밥을 먹자 밥을 먹자 파도를 타세요 파도 밥 먹자 우쭈쭈쭈쭈쭈 얼쑈쭈쭈쭈쭈 달쑈쭈쭈쭈쭈 쭈쭈쭈 진쑈쭈쭈쭈쭈쭈이쎅쭈쭈쭈쭈쭈쭈 It's G-9 그렇지근 lines 야 되는 sack 우쭈 répond brauch 꼭 밥 먹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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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로오로 꼬꼰 으라이씨 으쭈쭈쭈 밥 먹자 그렇지 아잘먹네 아우 너무잘먹네 토하네 아우 내 돈 잘 먹네 어이 무슨 자판기에 돈 먹힌거처럼 이렇게 되냐 그렇지 우쭈쭈 자 밥 먹자 자 밥 먹자 아유 맛없어요?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김치에다가 얹어먹어 김치에다가 이렇게 안락사 이런거 없나요? 김치에다가 밥 먹자 맛있는거야 이게 키 큰다 키 커 이거 키 크는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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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 이뻐 아 아까 얼마나 기적이었는데 밥 먹자 밥 먹자 이름이 뭐야? 블루야 오케이 블루야 블루를 레드로 만들어버린 수가 있어 죽빵으로 밥 먹자 밥 먹자 블루야 블루 이쁘지? 이름도 이뻐요 이렇게 좋은말 해줘야되요 괜찮아 착하다 아유 빵빠리 한번 들려줄래? 빵빠리 어떻게? 아 빵빠리 아 이런소리구나 블루야 빵빠리 한번 더? 야 소리질러? 어? 와 미쳤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인체는 흠모지였어요 네 아 어디 갈까요? 쯧쯧쯧쯧쯧 자 쓰다듬듯이 마우스도 쓰다듬치 이렇게 쓸어줘야되요 이쁘네 오 쭈쭈쭈 그렇지 이거 먹어보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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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이것도 먹어! 그렇지! 한 번 더 먹어! 그렇지! 됐어! 클리어! 끝! 시마이! 야 나이스!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크헤덴 컨텐츠 물방 4짜리 생클셋! 노삑 아닌 노삑! 한 3삑 되나요? 네! 3삑짜리! 원래 데미지 15에다가 크리스토리 30이 만땅인데! 아 자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한 번 더 먹어! 아 나 멈출걸! 아 나! 자 이제 한 번 나오면 멈추겠습니다! 먹어라! 계속 먹어라! 네! 먹을듯까지 먹어라! 팔빛든! 맛있지! 우쭈쭈쭈쭈쭈! 우쭈쭈쭈 같은거 필요없어! 강하게 키운다! 상남자야! 먹어야 돼! 먹어! 안통해도 먹어! 그렇지! 여기서 액든 다했다! 오케이! 그렇지! 액든 좋아요! 야! 안된 자리 뭐야! 야! 이러면 안된다! 자리 옮겨! 왠지 부금이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아 주가의 흐름 바뀌면 바.. 아 네! 알겠습니다! 자리 바꾸라면서! 자리 바꾸라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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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꾸라면서! 자리 바꾸라면서! 우쭈쭈쭈쭈 embrace! 거짓말! 부금이 나를 바꾸라면서! 자! L키 누르고! 15-30가라고 우렁소스님이 5천개 드릴거군가보네요 그게 어려운데요 아 네 버프 감사합니다 네 버프 감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됐어 다시 갑니다 오케이 아 자 그럼 탓거 그럼 탓거 그럼 다 써요 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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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부금 끝나자마자 이렇게 아이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할수있어 할수있어 와 나 이거 미쳤네 이 게임이 어? 아니 무슨 강올랜드야 뭐야 확률조정 오지네요 하다가 뭐 보정먹이는거 봐 보자 파도가 아니라 부금을 탔네 자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 진행할게요 예스 아 이거 한번 더 할까 말까 아 이거어떡하지 더 가요 말아요 더 간다는 1번 아니다 명상 여기서 자중하시옵소야 2번 고는 1번 자중은 2번 스탑 1스탑 1스탑 시방 이란 3스탑 2스탑 삼빅 스탑 갈매기 강퇴할까요? 아니 아프리카 옆에서 계속 그래 알겠습니다 아 여수통 아 여수통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물리방어력 4 물방 4 덩크 삼빅으로 무자본 유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채널고정 채널고정